아 가을이 되니까 제피나무 분양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조금만 하고 마무리 마감을 할 겁니다 오늘 일각 멘탈 케어팜에 제피나무 밭에서 제피나무를 오늘도 한 15그루 정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소 물개 심어져 있는 곳에 뽑아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 물올림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제초 매트를 이렇게 깨끗이 했고 조금 전까지면 여기가 풀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여기 가까이서 풀을 한번 비춰봐야 실감이 나지 이 상태입니다 와 이걸 우선에 나중에 제초 매트를 덮을 거라서 이쪽 여기는 제가 나스로 우선에 대충 정리를 했고 저쪽면에도 나스로 대충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아 이거 도저히 너무 풀이 너무 흥시러워 가지고 이건 우선에 나스로 이렇게 대충 좀 정리를 하고 매트를 덮어야 해요 나중에 비닐에 있는 것도 걷어 내야 되고 아 정말 풀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어 비닐 멀칭을 하려면 밑에 이 풀을 기본적으로 좀 제거해 줘야 되요 아 지금 저 아래쪽에 오늘 제초 작업도 좀 많이 하고 여기에 물집이 좀 크게 생겼어요 손에 힘을 많이 못 주겠네 이 제초 기계가 충전식이 되고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이 나스로 그런데 이제 벨트 조심해 주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 모목 있죠 이게 자연 발화된 거에요 여기 있는게 다 결실주 거든요 이 결실주가 예쁘게 적어 놨죠 자세히 보세요 재피 결실주 지금 저희 밭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어이구 손으로 뽑아야 안 올라온다 대부분 결실주에요 결실주 이제 큰 거만 이렇게 좀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걷어내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 밭이 여기 일강 멘탈 케어팜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주말 농장으로 치면 50평이 가장 적합하고 제가 지금 일강 멘탈 케어팜은 그나마 여기 한번 보세요 제초 매트를 해놨는데는 저 상자로 좀 깨끗합니다 아닌데는 제가 요즘은 이제 바쁜 공부도 다 끝났고 이래서 요즘은 이제 오로지 이 아까 꾸는 데 힘을 많이 쓰는데 제가 어제 새로운 또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뭐냐면 6개월 안에 책을 한 건 다시 내겠다 제가 지금까지 16권의 책을 썼는데 멘탈 책입니다 멘탈 책을 내가 20권까지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6개월 안에 책 한 건을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밭을 일강 멘탈 케어팜을 지금은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지금 대충 의논 된 게 중장비를 한번 불러가지고 전체를 싹 한번 갈아업자 그래가지고 일강 멘탈 케어팜을 최고의 치유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밭 정리하는 거 농사 짓는 일하고 제 멘탈 공부 그 다음에 책 쓰는 거 그쪽으로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놔도 나중에 아는데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이거는 쪼퍼도 내야 되겠다 와 정말 제가 손으로 손으로 뽑다가 뽑다가 반대가 나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낮 전까지 제 피나무가 거의 잎이 없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신기하게 제가 바쁘다는 평균으로 물을 못 줬는데 물을 계속 좀 주고 이 제초작업을 하니까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다시 잎이 다 났습니다 뭐 뭐라노 회생? 아이고 이건 안 나온다 회생이냐 부활이냐 모르겠습니다만 다 살아났어요 중요한 건 거의 근데 제가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해가 제가 민초피는 삼백지 중에 한 200주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토성은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민초피는 부활을 할 줄 모르네 한번 가시고 나서는 전혀 돌아오질 않습니다 200주면 2만원씩 하면 인어서 4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어? 큰일 날뻔했습니다 이거 물 내려가는 호수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밀린 같은 밭을 비닐 덮을 수 있는 기초까지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지금 자연 발화된 제피 어린 머목들이 여기 가까이서 한번 비춰보세요 풀을 매고 돌아서니까 또 이 작은 풀들이 오랍니다 와 정말 풀은 대단하다 여기 자연 발화된 제피 엄청 많죠 괜찮아요 이제 전화가 많이 들어가요